일단 인사와 함께 오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응원벨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국은 모우리가 혜택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의 고향에 붙어내서 감사하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희뿌나오는데요. 오늘 한 시즌 팀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지채영씨 우리 바로 시즌 한번 가시죠? 네, 시즌 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즌입니다. 우리 이찬준 선수가 오늘도 꼴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심이 힙스를 부러주면 찰거에요. 자, 우리 주심이 힙스를 부러주면 찰거에요. 어렵지 않아요. 차다보면 우리 이찬준 선수가 다이빙 되게 잘 튀거든요. 편한다면 차시지 마시겠죠? 자, 더운가요?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앞으로 점점 수 있는데 자, 준비! 타이언준 선수